서울올림픽 네, 우리 올림픽 벌어 괜찮다면 우리 봅슬레이 경기 볼 거예요 나 두 살 때 서울올림픽 어릴 때 갔어요, 두 살 88년에 리헌 안 가고 싶어요 안 잤어 잠이 안 와 38명 38 7 7 8 8 9 10 10 10 10 10 10 10 12 11 11 12 12 12 12 13 사이사이! 사이사이! 화장실 꼭 가야돼요. 일단 밥과 사람들 많아서 술 사야돼요. 나는 니샤입니다. 너무 인사이드네요. 나나입니다. 박례드 인사입니다. 아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기 컴퓨터에서 거기에서 올림픽 고로칸 타고 찍고 있는데요. 있어요. 어디서 골래요? 어디요? 박례드! 어디서 골라요? 여기가 어디서 골라요? 여기가 어디서 골라요? 어디서 골라요? 가난해 미니언, 게다가 니언, 거람, 거람. 기타가 더 가무스 우리 깃발맨 어딨어 깃발맨 저쪽에서 가야돼 저쪽에서 이제야 저쪽에서 가야돼 저쪽 어 야 우리 또 제주도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비자 제주도에서 오랜 얍이 좋아 황트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기, 잘 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저부터 지나가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제도 안 힘들었어요. 다 만나서 반가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